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동방신기가 12월 26일로 10주년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동안 변한게 있고 변하지 않는게 있는거 같아요 변한건 뭐죠? 변한거는 아무래도 창민이랑 윤호가 선배 입장에서 많이 열심히 한다는게 변한거 같고 변하지 않는다는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희 곁엔 항상 팬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좋은 앨범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또 새롭구요 창민이는 어때요? 음..정말 빈말이 아니라 10년 동안 저희를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신 팬여러분들에게 받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저희가 받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그대로 다시 보답하지는 솔직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멋있는데요? 하라이 툴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더 10년이 지났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도 쭉쭉 여러분들에게 받는 사랑을 더 이렇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과 무대와 그런 연애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동방신기가 지금의 동방신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동방신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또 이렇게 찾아 벨라를 기획하면서 저희 동방신기 앞으로도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